자, 선무원! 선무원! 뭐야 뭐야 또? 첫 번째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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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천배덩을 하고 싶어! 야 호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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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왜... 원래 다시 바뀌었어? 원래 다시 바뀌어 나도... 내가... 야! 야! 약속을 했는데 정말... 그걸 기억을 할 줄 몰랐어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자꾸 몰래 물어봐요 조용히 속삭이면서 그래서 메모장에 써놨어요 알람처럼 매일 스케줄에 그게 써있었어요 아니... 사기... 자 이제 빨리 사들일까지 좋아한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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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